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원장님께서 제일 많이 진료하시는 류마티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다시 턱관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어떤 턱관절의 내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주면 만성통증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턱관절 균형의학, FCSTO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 FCSTO법은 차학과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7년째, 14학기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 과목입니다. 이 턱관절 균형의학이 정규 과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의학이에요. 이 FCSTO법은 의학박사이자 한약박사이신 이용준 박사님께서 창안을 하신 치료법인데 특이한 점은 이분이 한의사이신데도 한의과대학이 아니라 서양의과대학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한의사가 만들어서 완성한 치료법이지만 서양의 의과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본 건데 참 보기 드문 경우에요. 사실은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현대학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이나 만성질환들이 치료된 사례들이 속속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대학원의 정규 과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현재 턱관절 균형의학회는 의사, 안의사, 치과의사, 전 의료인들이 함께 임상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도 턱관절 균형의학회 전문 강사진 중의 한 명으로 차학과대학 대학원의 의사, 안의사, 치과의사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 차학과대학 대학원 FCT 전문가 과정에서 강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는데 신경외과 이영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신경외과 이영진 교수님이 통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한방 내용이기 보다는 양방 내용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제 주변 분들도 보면 참 어깨 통증, 또 팔, 목 아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또 허리나 무릎 두통 같은 통증도 오랫동안 안 났기 때문에 참 좌절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고 주사 맞아도 여전히 아프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역시 계속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또 거기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만성통증이 있는 분들이 턱관절을 조절해주면 어떻게 통증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아픈 게 제일 문제죠. 아픈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데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것이 만성통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은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손목이 아파져요. 그럼 손목 주위에 있는 감각신경이 머리에 있는 뇌로 그 통증이 생긴 거를 전달하러 갑니다. 일 늘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손목이 지금 많이 썼다고. 그럼 머리에서는 통증이 느껴진다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손목을 그만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목을 그만 사용하면 통증이 이제 가라앉죠.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거를 느낄 때는 일단 뇌로 가서 느끼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이렇게 초기나 몇 번 움직임을 쉬었을 때 저절로 낫는 정도 수준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사용을 하거나 무리하게 손목을 계속 쓰면은 쉬어도 안 낫는 수준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진통제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먹고 가라앉았다가 손목이 또 다시 아파지면 그 다음에 진통제를 먹을 때는 두 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전에는 하루에 한 발 먹었는데 그 다음엔 두 번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통제 복용량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건데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 이유는 손목에 통증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불씨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자꾸 재발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 감각신경계에 안 좋은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디스크나 일자목 거북목 같이 어깨와 목이 팔이 아픈 분들 쑤시면서 아픈 분들 참 많은데 어깨나 손목 팔꿈치 목 뒤 어깨축지의 통증은 반드시 목이 틀어져야지 온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목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어깨와 팔, 손목, 손가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깨, 쑤지, 팔, 팔꿈치, 손가락이 아픈 상황에서 목이 틀어진 것을 바로잡지 않고 단순히 통증을 느끼지 않게만 해주는 진통제를 복용하면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은 계속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통증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 섬유들이 복잡하게 변하고 엉켜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처음에는 정상적인 건강한 몸일 때는 이렇게 일직선 상태입니다. 통증 전달 경로가 근데 이제 진통제 한 알 정도 먹어야 되는 상태는 이렇게 경로가 약간 복잡해지고 세 번 먹어야 되는 상황은 이렇게 되고 점점 이렇게 몸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점점 더 신경 전달 경로가 이렇게 엉켜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이제 아픈 게 안 없어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류마티스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데 류마티스를 가진 분들 중에서 양약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이렇게 신경 전달 경로가 복잡하게 뒤엉킨 상태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양약을 오래 복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면역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먹어도 이 경로가 그대로 엉켜있기 때문에 약발이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각을 느끼는 통증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 섬유들이 우리 몸을 지키는 진돗개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오면 그 진돗개가 머리로 가서 우리 몸의 주인이 머리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돗개를 자꾸 반복시켜서 달리기 시키고 진돗개를 자꾸 짜증나게 하면 뇌로 가서 주인을 괴롭힙니다. 늑대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진돗개였는데 늑대로 변한 상황이 되버리면 약이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실제로 손목이 아프지 않은데도 뇌에서는 계속 아픈 걸로 느끼게 돼요. 몸이 안 아픈데도 뇌에서는 통증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자꾸 아픈 신호를 전달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관절이 아프다고 머리에서 느껴서 관절을 치료해줘도 관절에서 침을 맞거나 봉침을 맞거나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위, 아픈 관절이 문제가 아니고 통증을 인식하는 뇌의 신경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뇌의 신경계를 치료해줘야지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기존의 의학계에서는 아픈 부위에만 집착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잘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침을 맞고 부항으로 피를 빼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아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고 절대 관절만 치료하면 오래된 통증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고 해도 뇌와 감각, 신경 경로를 수정해서 치료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현대학이나 기존의학이 이런 뇌나 통증, 신경 전달 경로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 까닭의 류마티스나 루프스, 섬유근동 증후군이나 강지성 척추형 같은 류마티스 질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3차 신경통, 턱관절 통증, 안면 통증과 같은 잘 낫지 않는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양양을 복용해도 가라앉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 통증 이론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1999년도부터 이 이론이 바뀐 겁니다. 만성통증과 급성통증은 치료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논문에 보면 99년도에 발표된 유명한 외국 전환의 논문인데 만성적인 통증은 반드시 감각신경개통의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절 아프다고 해서 관절만 치료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경우에 이렇게 또 사이언스지라고 유명한 전환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 200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신경섬유의 변화가 만성적인 통증의 기본 메커니즘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섬유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아플 때 관절이 문제가 아니고 신경섬유 변성을 치료해줘야 된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프다고 아픈 데만 치료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목디스크 어깨 통증이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늑대로 변한 우리 몸의 감각신경을 착한 진돗개 주인말을 잘 듣는 진돗개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쉽게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턱관절은 턱관절을 지배하는 신경이 뇌로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조절해주면 뇌가 연결됩니다. 바로 여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턱관절을 조절해서 뇌를 안정시킬 수가 있고 감각신경의 전달 통로를 수정해줘서 만성통증을 조절해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턱관절은 목뼈 1번, 2번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목뼈 1, 2번, 척추의 축이 되는 뼈가 움직여주면서 허리뼈까지 교정이 될 수가 있어요. 척추 전체가 바로 잡아지고 몸통에서 머리로 연결되는 목뼈, 목이 바로 잡아지다 보니까 통증의 전달 과정 경로가 뻥 뚫리고 신경의 압박이 안 되니까 어깨나 뒷목의 극심한 통증, 손의 절임, 팔이 터질 것 같은 통증 이런 게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 오랫동안 양양을 먹어도 계속 아픈 분들은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를 고려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프지 않게 하는 진통제나 주사만 맞으면서 자꾸 진행하는 것은 병을 점점 키우는 겁니다. 나중에는 약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뇌와 감각, 신경계 안정시키고 척추를 바로 세우면 기존 의학에서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적인 통증 질환이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턱관절 균형 의학에서는 이런 계속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들이 치료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턱관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봤는데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턱관절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